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삼성전자가 속절없이 무너지며 코스피 시가총액도 8월 5일 블랙먼데이보다 낮은 2천조 원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64% 내린 2,417.08의 거래를 마쳐 지난해 11월 13일 이후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또 오늘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4.53% 내린 5만 600원에 마감하며 4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달 국내 수입 물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2%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수출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10월 수입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2.2% 상승한 137.6위를 기록하며 올 4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인데 앞으로 수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사 썸에이지가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를 부른 로제의 소속사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백억 원대의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오늘 IT 및 투자업계에 따르면 썸에이지가 로제의 소속사인 더블랙 레이블 투자금 횟수를 통해 최소 200억 원 이상 차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삼성전자는 적금처럼 사모으면 되는 주식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대선 이후로 삼성전자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주에 타격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쟁력 약화와 반도체 수출 의존도를 상쇄해줄 산업 역량 부족이 과매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점도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인 4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포맨 진행을 맡은 박효진입니다. 우리 시장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64%, 코스닥은 3% 가까이 빠지면서 양시장 모두 종가 기준으로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달러 강세에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서 수급과 투자 심리 모두 악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삼성전자는 4% 넘게 급락하면서 5만 전자 사수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내 증시가 정말 괜찮은 건지 걱정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시장에 맞는 처방은 무엇일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도움되는 전략들 가득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께서는 조영호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장이 오늘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는데 전문가님의 긍정의 힘이 더욱더 필요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오늘 시장 분석 먼저 들려주실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굉장히 좋지 못하면서 코스피가 연간 기준으로 신저점 경신을 하는 모습인데 오늘 방송 좀 잘 들어주시고 우선 코스피 보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같이 알아보고 우선 이 코스피가 지금 이 노란 색깔 쳐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그와 동시에 기관들도 매도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같이 매도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쌍끄리 매도현상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는 증시가 지금 한국 증시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좀 과도하다 이런 모습 좀 느껴집니다. 다만 과도하지만 아직 또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차트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S&P500이라든가 다오지스라든가 그리고 나스닥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면서 이틀 동안 일단 좀 어느 정도 조정세는 이제 받고 있지만 그래도 역대 최고가 거의 신고가 부근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모습인데 미증시도 지금 이 S&P500 기준으로 보면은 6천 포인트예요. 6천 포인트. 강력한 저항대로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 6천 포인트를 빠른 시간 내에 돌파하는 그런 캔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것도 지금 미증시도 역시 단기적으로는 좀 쏟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그런 차트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승인태 확인력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밀고 올라가줘야 돼요. 이런 곳들에서. 여기서 힘이 없다고 그러면은 쏟아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도 이제 뭐 마냥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뭐 낙관론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대만 증시. 이 아시아 증시 중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 대만, 일본 이 주요 네 개국 가운데서 일본 증시하고 대만 증시가 비교적 경고했단 말이에요.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한국 증시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진짜 왕따 수준으로 나홀로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좀 경고했던 이 대만 증시도 오늘 이제 좀 소폭 빠졌지만 차트 형태가 굉장히 좋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런 곳들 굉장히 중요한 곳들. 좌측에서도 보면은 이 라인이 무너지고 나면은 지금 증시가 하락하는 속도가 가속화되는 그 지점이죠. 그 지점이 오늘 좀 붕괴됐기 때문에 역시 대만 증시도 차트로만 보면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를 좀 보시면은 중국이 지금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사실 가장 벌벌 떨었어야 되는 이 증시가 중국 증시예요. 벌벌 떠는 증시가 원래는 중국 증시였어야 돼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왠걸 지금 중국 증시가 굉장히 견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이 부분을 이제 지지를 좀 해줬는데 이 지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차트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은봉이라고 하는 거는 은봉은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이 봉을 3등분을 했었을 때 1, 2, 3등분 했었을 때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가 여기가 깨지면서 항상 이 추세가 더 심각해지는 하락 추세가 빨라지고 그리고 가팔라지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오늘같이 글로벌적으로 증시들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와중에 오늘 이 중국 증시는 지금 0.52% 견고하게 지켜줬고 지지해준 그 포인트가 또 3,400포인트라고 하는 또 이 딱 떨어지는 숫자죠. 그러면은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으니까 주가가 조금 더 레벨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다시 2차 상승에 대한 그 상승 지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지점이 3,400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수요일 지났고 목요일에서 이제 금요일 이번 주 남았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도 이제 중간을 이제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11월 말까지 과연 이 3,400포인트가 중국 증시가 지지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중국 증시가 이런 모습 좀 견고한 모습 보여주면은 한국 증시도 뭐 중국 증시 그동안 한국 증시하고 중국 증시 가장 글로벌적으로 안 좋았던 그런 증시인데 이런 증시들이 또 이제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증시 3,400포인트 우리가 좀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한국 증시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뭐 원전 그리고 방산 뭐 우리나라는 금융은 제외가 됐지만 또 가상화폐 이런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관련주들이 엄청난 강세를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는 쉬었죠. 미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 바통을 지금 이어받은 게 머스크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그 부분이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보다도 이 머스크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우선 이 일론 머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했던 그 이유가 이 뉴스가 없었다고 그러면은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미 정부 효율부라고 해서 저도 정확하게 어떤 뭐를 담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름만 봐서는 하나의 독립부서로 이제 예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부의 어떤 재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성 또는 뭐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 이 미 정부에 있어서 효율성을 담당하는 그 부서의 수장으로 발탁이 이거는 뭐 장관급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관급. 굉장히 고위급 인사가 된 거죠. 이제 정부 내에서도.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제가 오늘 사진에는 안 갖고 왔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 가족들하고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끼면서 트럼프의 손녀가 SNS에 올린 거 보면은 일론 머스크 이제 우리의 가족으로 임명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코멘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라든가 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의 반영이 물론 지금도 많이 됐지만 테슬라라고 하는 그 개별 종목 이외에 관련주들이 이제 또 득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도 흐름 보면은 우선 코인 시장도 거기 면밀하게 나오는데 우선 도지코인 다들 아시죠. 도지코인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200%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여지면서 고점 인식이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이 상승폭에 비했을 때 상승폭에 비했을 때 이 정도의 하락은 굉장히 작은 하락폭이에요. 조정폭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정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조정폭이 작다. 물론 여기서 더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무너지지 않고 지지를 해준다. 조정폭이 작으면은 추가 급등 가능성도 우리가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열어줘야 된다. 그러면 도지코인이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관련된 주식들도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코인 시장까지 좀 폭넓게 시야를 넓게 해서 보는 게 중요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크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 또 얼마 정도의 조정세를 보일지가 이제 강건일 것 같은데 조정세가 만약에 없이 이런 라인들이 만약에 지지가 돼준다고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코인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상승 강승이 있고 이 지금 9만 달러를 장중에 이제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기준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기준 가격은 이제 우리가 10만 달러를 보면 되는데 그거는 왜 10만 달러냐에 대해서 방송 지난 방송 지지난 방송에서 왜 비트코인은 기준 가격을 10만 달러로 우리가 잡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이제 도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강하게 밀고 갈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이 10만 달러는 무난하게 좀 돌파를 아니 돌파라기보다는 근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머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뛴다고 그러면은 한국 중시에는 별로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머스크 트레이드 머스크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 테슬라인데 흐름이 굉장히 좋죠. 또 지난 이 방송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테슬라 여러분들께 예상으로 또 말씀드렸고 역시 이제 강한 급등 좀 나왔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테슬라는 기준 가격이 320달러예요. 여기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으면은 한 번 더 튀기고 또 간다. 그래서 상방적으로 아직도 테슬라가 열려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 하여튼 이런 모습들 보면은 지금 미국 대선이 촉발시킨 그런 이제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완벽하게 꺾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한국 중시에도 분명히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단 하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열어두자. 그러니까 지금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해야 될 때예요. 지금. 자 지금 이 일론 머스크 하면은 앵커님은 지금 생각나는 섹터가 뭐뭐 있으세요? 자율주행 일단 떠오릅니다. 자율주행 그렇죠. 로봇. 자율주행 로봇. 그렇죠. 대표적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스페이스X도 이제 트럼프가 만들었으니까 우주항공 이런 거를 이제 꼽을 수가 있고 여기다가 뭐 더 더해서 방금 우리가 봤던 코인 관련된 것들도 좀 할 수 있고 또 트위터라는 SNS 아시죠? 그것도 지금 X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것도 역시 머스크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SNS 관련된 종목들. 근데 이거는 아직 주식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좀 없어요. 그래서 좀 제외를 시키고 우선 오늘 한국 증시에서는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우주항공 이쪽으로 해서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줬고 오늘은 이제 이 슈립 로봇 등등 해가지고 로봇 산업이 전반적으로 강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좀 나아졌고 이 슈립 로봇은 지금 계속되는 적자에 주가가 피곤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락 흐름이 좀 나오다가 오늘 이제 상한가를 마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가가 지금 워낙 많이 바닥으로 좀 밀려있기 때문에 좀 단기 관점에서 보면은 좀 트럭 이 머스크 트레이드 이 훈풍 받아서 좀 추가적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퓨런티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자율주행으로 잡을 수 있겠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산업이 관련주들 전반적인 어떤 강세 흐름보다도 강세 흐름보다도 이 중에서 한 종목을 픽으로 해가지고 증시가 이제 강 강하게 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일단 변동 폭이 일 중으로 이렇게 좀 크게 나온 모습인데.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은 향후에 오늘은 비록 고점 대비해서 밀리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변동폭이 크게 나왔지만 향후에 이 2만 4천 원이라고 하는 곳을 돌파를 시켜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이거는 치고 가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이 가겠죠. 지금 하방 쪽에서 치고 가는 게 8천 원 치고 가니까 여기다가 8천 원도 하면 3만 2천 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우리가 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방 쪽에서 만약에 이런 이런 라인들 2만 원 2만 원 같은 라인이 딱 지지 받치고 살아있다 그러면은 한 번 또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바로 요 지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또 머스크 관련된 종목들을 또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관심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세트랙 아이도 마찬가지 우주 항공 키워드인데. 세트랙 아이는 지금 이 특히 일론 머스크가 만든 창업한 그 스페이스 엑스하고. 이 밀접하게 좀 연관이 돼 있어요. 산업적으로 우주 항공 분야로 해서 그래서 더욱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고점 찍고 나서 끝 찍고 나서 1, 2, 3일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꽤 많이 내려갔어요. 10%가 넘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5%의 주가 변동이 나왔는데 마찬가지죠. 여기 라인 4만 5천 원인데 4만 5천 원 잘 지지하고 있으면은 다시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우주 항공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기대감이 강한 그 섹터가 지금 우주 항공. 이거를 지금 이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이때 언제예요? 지금 이때 치고 가기 전 이때인가 이때. 여기부터 우주 항공, 우주 항공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급등이 좀 나아졌죠. 세트랙아이라든가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해가지고. 그럼 지금 이제 1차 상승이 나왔고 과연 2차 반등이 좀 나올 것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으로 넘어와서 삼성전자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모습인데 이런 추세선이 있어요. 추세선. 이 추세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추세선을 전후로 상하로 기준으로 해서 하방으로 밀려도 굉장히 단단한 어떤 지지 라인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완충 역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오만 원은 아 오만 원 뭐 많이 깨지면 사만 원 사만 오천 원인데 아예 아 오만 원이네요 오만 원. 오만 원 전후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줘요. 너무 많이 가도하게 밀렸고 이제 시총이 지금 삼백 초까지 밀렸어요 삼백 초. 너무 좀 가도할 정도로 좀 밀렸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지금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1985년도서부터 차트예요. 과거 40년간. 40년간 차트 흐름 보시면은 여기 굉장히 단단한 어떤 흐름 보이시죠. 여기 좀 쉽게 하방으로 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완충 역할을 강하게 할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왔죠. 이런 부분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는 좀 반등이 좀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현대차도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어. 지금 이런 곳 이런 곳들인데 이런 곳들 전후로 해서는 주가가 과거에 강하게 들어올렸던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뭐 쉽사리 깨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못할 것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 좀 우리가 증시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너무 낙담하지는 말고 계속 좀 무념무상으로 우리가 좀 잘 이 시기 버텨내면은 한국 증시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이기 때문에 향후에 충분히 고점 경신 가능하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 먼저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트럼프 트레이드보다 일론 머스크 관련된 머스크 트레이드가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일론 머스크 관련 종목들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더 자세하게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조영호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바로 지난 직구 종목이었던 제1일렉트릭이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지켜냈는데요. 전문가님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 사례를 통해서 풀어주실까요? 제1일렉트릭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종가가 9,800 얼마였는데 종가보다 더 높게 그냥 만 원 밑에서 우리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매수하자.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12,000원 이렇게 좀 잡아드렸고 손절가 이렇게 좀 잡아드렸는데 흐름이 괜찮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었던 그 매수가 대비했었을 때 한 거의 10% 가까운 상승 흐름이 좀 나아졌고 이거는 지금 방송이 지금 만약에 11월 8일이다. 그러면 9, 10, 11. 11월 10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시초가. 그러면 시초가에서 시작하고 조금 밀리고 왔다 갔다 했을 때 사신 분들은 이 수익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제일 일렉트릭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이죠. 그리고 송배정 관련돼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 제일 일렉트릭은 이 도표 하나면 우리가 분석이 끝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튼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이튼사를 말을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이튼으로 해서 맺은 계약 금액이 보시면 4,400억. 다른 것들은 거의 의미가 없죠. 아무리 계약을 따냈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그런 계약 수준인데 미국 이튼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한 그 계약은 압도적으로 즉 이 제일 일렉트릭은 얘를 보고 얘만 바라보고 사는 회사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튼사의 최근 주가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도 지금 화제가 많이 되는 종목이 이튼사예요. 그래서 제가 차트 좀 설명드렸죠. 지금 이 실적 보시면 제일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진공업 이런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전력주들, 전력주들의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끄트머리가 지금 2030년까지 지금 뭐 2024년, 2025년이라고 치고 앞으로 6, 7, 8, 9, 10, 6년이 남았는데 6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지금 전력설비 쪽이다. 이렇게 좀 증시해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전망에 비췄을 때 지금 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상승하는 거는 이상하지가 않고 그런 부분은 이제 주가에 다시 반영을 해 가는 부분이죠. 자, 여기 지금 잘 써놨는데 미국 최대 에너지 솔루션 기업 이튼 주가 흐름 보시면은 최근에 물론 미증시가 강하게 가는 것도 있지만 뭐 어떤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또 AI 이런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가는 게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차하면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이 기세가 굉장히 무섭게 치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좀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보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제가 이제 제 일렉트리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요날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었죠. 방송이 리우로 해가지고 요날. 그래서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고점 대비했었을 때 요 수익이 지금 한 9%에서 10%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라인들 잘 잡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기 구간에서 상승 삽바형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강한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종가상으로. 이 라인 돌파되면은 강한 흐름 좀 나올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일 시초가가 종가를 상회한다. 그리고 나서 요기 지금 한 10,400원 정도 보이는데 시초가가 10,400원이다. 그러면은 한번 다시 한번 비중 확대라든가 신규 매수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 방송에 이제 11월 6일 날 방송에서는 이제 BHI 해가지고 원정 관련된 종목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시세가 확실하게 좀 나와주면서 목표가를 15,500원에서 16,000원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는데 고점이 16,100원인가 300원인가 뭐 해가지고 하여튼 16,000원을 터치를 했어요. 목표가 상당. 그래서 최종 수익이 이제 31%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보시고 매매를 좀 잘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한 31% 수익이 좀 났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매수과 밴드 대비했었을 때 시초가 방송 이후에 시초가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익 가져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손절가 좀 잡아드렸고 차트가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과거에 이런 것들은 어떤 좀 단기적인 이슈가 단기적인 이슈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 저기 뭐야 원정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 흐름은 SMR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SMR. 그래서 이 흐름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원정 관련된 종목들이 좀 폭발성을 좀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트럼프가 원전을 또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모로 좀 복합되어 있는데 아무튼 좋은 수익 잘 거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BH도 역시 수주장구예요. 실적이 워낙 좋아요. 실적이 지금 보시면 신기 수주장구 압도적이죠. 작년 여기가 지금 2023년도 그리고 여기가 2024년도 압도적인 실적을 이제 반영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반영을 서서히 하는 그 과정이에요.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 16150원까지 갔네요. 지금 목표가 15500원에서 16000원 이렇게 딱 잡아 드렸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터치를 하면서 31% 아주 훌륭한 수익으로 빠르게 좀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30일 날에는 한글과 컴퓨터 이거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아직 안 왔어요. 지금 계속 이만 한 500원 정도 600원 700원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지금 보시면 오늘 돌파 흐름이 2만 660원까지 강하게 나왔다가 좀 밀렸죠. 그런데 지금 이곳을 종가상으로 돌파를 못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장중에 내가 계속 볼 수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서 부분익절을 좀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에서 이게 트레이딩 특히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어떤 센스예요. 센스 여기 이거 누가 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버티는 자리인데 이거를 오늘은 장중에 돌파를 했으니까 그런데 잔량은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준을 여기로 잡은 상태에서 다시 주가가 하회했을 경우에는 전량 수익 실현 해버리는 약 수익 실현 해버리는 그런 부분을 해서 빠르게 자금 회전을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야 돼요. 지금 한글과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거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쭉쭉쭉 날아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걸린 이 부분에 저항 맞은 게 기분은 나쁘다, 좋지 않다. 그래서 내일 좀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 또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태양금속이라든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한 10% 정도 빠르게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가온전선도 마찬가지고 10월 23일 날 또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송배전 그리고 앞으로 해상 쪽으로 해서 케이블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도 좋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은 지금 이제 12% 정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는데 제가 제시드린 이 목표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만 대한항공 주가가 지금 워낙 낮고 지금 11월 달에 아시아나하고의 기업 결합 이 부분이 문제없이 마무리가 잘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수익을 잘 내고 있는 회사예요. 그럼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 대한항공의 주가라든가 시총 이런 부분들이 워낙 낮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또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수익 리뷰 말씀드릴게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 직구 종목들 먼저 만나봤는데요. 방송 마지막에 공개될 오늘의 직구 종목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방송 중에 매매 전략을 잡아주시긴 하지만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매매하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도 꼭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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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금 시장에서 꼭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키워드 들고 오셨는지 바로 여쭤볼 텐데요. 전문가님 그럼 오늘은 트럼프보다 머스크에 집중을 하신 걸까요? 그렇죠. 봤을 때 흐름이 머스크 쪽으로 강하게 나올 것 같고 일단 아까 제가 질문 드렸다시피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항공 이쪽으로 해서 흐름들 한번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로봇 관련돼서 휴린 로봇인데 로봇은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왜 관련이 돼 있냐면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많이 합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지금 어떤 하드웨어적인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회사로 보지를 않고 월가에서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보고 있어요. 소프트웨어에서. 그래서 이 테슬라는 자동차를 하나 사면 계속해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기존에 테슬라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해서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리고 로봇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사업군을 넓혀가는 모습이고 여러분들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는 앞으로 이 기후 문제가 굉장히 다시 한 번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테슬라는 또 한 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전기차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 자체가 지금 태양강 이 사업도 역시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식으로 해서 테슬라가 펼치고 있는 사업이 많아요. 자 지금 오늘 슈립 로봇을 보시면 오늘 정확하게 상한가를 간 모습이고 이런 캔들을 갖다가 우리가 상승인태 확인형이라고 아니다 상승사빠형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상승사빠형이 바닷건 특히 지금처럼 바닷건에서 완전 바닷건에서 상승사빠형이 나오면 우리는 하나의 기준이 명확하게 생기는 거예요. 이 기준. 즉 내일 만약에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을 한다거나 또는 장중에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장중에 이 라인을 돌파하거나 이럴 때는 추가적인 급등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뭐 차트가 좀 커서 이게 좀 개월 수가 좀 작게 보이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여기인데요. 여기 이 라인. 여기를 지금 돌파를 못 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상승사빠형 상한가 나오면서 강한 돌파를 수반을 시켰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을 대량으로 이제 수반시키면서 보통 이 상승 흐름이 나올 때 거래량까지 같이 수반을 하면은 이 상승은 좀 연속성이 있다. 즉 신뢰도가 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압도적인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이 회전율이 매매 회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이 장중에 밀리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깔끔하게 상한가 도달하고 나서 주가가 밀리지를 않았어요. 그 소리는 역시 향후 우리가 기준 여기를 잡고 나서 추가적인 대응이 좀 편하다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하이젠아 R&M이라는 종목인데 로봇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엮이는 부분이 많은데 또 방사항 관련돼서 우주항공 쪽으로 엮이기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라인 1차적인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2차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 장악형이 나오다가 말았어요. 상승 장악형. 은봉이 나오고 나서 지금 그 다음에 이 양봉. 여기서 이런 그림이 나오다가 아쉽게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그런데 어찌 됐거나 상승 장악. 그러니까 이 은봉을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 밀렸던 힘을 제압을 해버린 거죠. 하락을 상승이 이겨버린 거죠. 이게 이제 강하냐 아니면 중이냐 약이냐인데 지금 오늘 끝난 종가 기준으로 보면 강해서 약으로 좀 변한 모습은 아쉽지만 일단 이 어저께 나왔던 이 급락세를 오늘 단번에 이겨냈다. 그와 동시에 역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오늘 거래량 수반하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머스크 관련돼서 특징을 좀 잡을 수 있는 게 저항때 돌파. 저항때 돌파.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그리고 이 돌파를 하는 이건 급등이죠. 급등. 장중 급등. 근데 이 거래량을 수반했더라. 거래량. 근데 직전 거래량에 직전 거래량 상해. 상해. 이런 것들은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 두 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 머스크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사실 로봇 관련돼서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는 종목만 좀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지금 일단 미국 대선 나오고 나서 요날부터 해서 지금 좀 올라가 로봇주 이제 가나 보다 했더니 그때부터 지금 역시 한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밀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명심을 좀 우리가 해야 되고 아마 전반적으로 아마 지금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강세 뛰면은 이런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특히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주들도 우리가 좀 지금 흐름은 나쁘지만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율주행 자율주행이라든가 지금 봤던 앞서 봤던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산업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온 건 아니에요. 상승 흐름이.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종목이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줬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자 이 퓨런티어는 과거에 이 자율주행 하면은 뭐 퓨런티어 그리고 또 뭐 가온칩스 또 뭐 등등 해가지고 대표적인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의미 있는 좀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제 굉장히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급등을 좀 해 준 모습인데 이 주가가 한번 끊어가는 그 쉼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상승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2차적인 이 부분이 또 상승이 나오면서 직전에 어떤 이 고가 이 부분을 이제 돌파를 장중에 했죠. 그리고 나서 물론 좀 밀리는 현상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번 라인이 지금 이번에 요 지금 이 분단 지점이 에서 나온 그런 반등이기 때문에 이 라인 살아있으면은 추가적인 또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다 지금 뭐 똑같잖아요. 프렌트웨어나 앞서 봤던 뭐 하이젠 R&M 그리고 휴림 로봇 보면은 이 직전에 나왔던 요런 거래량들 그 부분 거의 거의 돌파를 해 준 모습들이 많은데 지금 요거는 그 정도의 거래량은 안 터졌지만 그리고 뭐 향후에 이번 주나 또 다음 주 초에서 대량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거래량 장중에 돌파되면은 추가적인 급등 또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당장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 포인트는 기준 가격은 2만 3천 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2만 3천 원 무슨 소리냐면은 장중에 좀 보고 있다가 어이 뭐 여기서부터 이제 공략을 좀 들어가야 되겠죠. 분할 매수로 해가지고 여기 라인 잡고 여기는 2만 원이고 그죠. 2만 원 라인 딱 잡고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 하는데 내가 단가를 맞춰놨어. 근데 장중에 요기를 쳐. 그러면은 요거는 그때 제가 매매기법 중에서 스택이라는 매매기법 말씀드렸는데 스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홀딩하면서 요거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퓨런트웨어도 충분히 뭐 지금 시점에서 자율주행 쪽도 머스크 관련된 부분으로써 괜찮다. 그리고 이제 좀 팁을 좀 드리자면 더 팁을 좀 드리자면은 그런 부분 이제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앵커님 지금 물론 이 머스크가 로봇하고 이 자율주행을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중시에서도 그게 지금 이해가 연결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이 슈림 로봇주가 이제 뭐 상한가를 간다던거나 그리고 지금 이런 퓨런트웨어 같은 종목들이 장중에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그리고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온 건 좋은데 그럼 이런 이런 관련주들이 왜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좀 물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저기 뭐야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의 이제 고위급 인사가 됐다고 그랬죠. 장관급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향후에 펼칠 수 있는 기대감이 지금 자기가 본인이 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또는 우주항공 이쪽의 규제를 완화할까요? 더 엄격하게 할까요? 더 완화하겠죠. 그렇죠? 완화를 하겠죠.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한국중시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속임수 개념으로 해서 장중에 지금 주가 변동이 굉장히 악성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다만 이거에 대해서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라인이 깨지지가 않았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강력하게 어떤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향후에 2만 아까 3천 원 말씀드렸는데 여기 쳤을 때부터는 이제는 이거는 다시 간다. 이런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이 좀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라이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는데 지금 이 봉에서 봤었을 때는 이 상승봉에서 봤었을 때는 이 조정세가 굉장히 약하게 나왔어요. 조정세가. 조정 약하게. 이 기준을 이 봉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리고 역시 적용되는 게 상승사빠양의 원리죠.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거 3천 5백 원을 치네. 그럼 이거는 쭉 간다고 봐야 돼요. 쭉 간다고. 그래서 지금 차트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과거에 이런 자리들. 그리고 또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일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스켓이라고 해요. 바스켓. 그러니까 담아놓으면 무조건 튀는 자리. 지금 그 자리예요. 그 자리. 바스켓 자리. 바스켓 1, 바스켓 2, 그리고 바스켓 3. 이 자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쪽인데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여기서 힘이 좀 모아졌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나서 급등은 좀 나왔어요. 이 종목 자체로만 보면 이제 갈 만큼은 갔다. 그런데 지금 이 방산 쪽이라든가 우주항공. 특히 우주항공 쪽은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방산 쪽은 지금 실적을 동반하고요. 실적. 그리고 우주항공. 우주항공은 지금 기대감이에요. 실적으로 해서 이만큼 주가가 갔고. 그리고 알테오젠처럼. 지금 2차 상승은 이제 우주항공이 이끌 것이다. 이거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어떤 증권사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증권사에서 커버리지로 지금 이 50만 원. 이 50만 원을 지금 목표가로 제시한 증권사도 있어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역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지금 5위평선을 좀 잘 막고 있어요. 5하고 10위평선. 이거 지지하고 있다. 이런 흐름들. 그리고 기존에 6만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됐죠. 지금 글로벌적으로 불고 있는 우주항공의 흐름이 굉장히 강력할 것 같은데. 그거에 비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간 거는 아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6만 원에서 지금 6만 9천 원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고작 해봤자 15%가 않네요. 15% 고작. 그래서 추가적인 더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우주항공 쪽은 긴 호흡으로 해서 좀 분할 적립식으로 해서 좀 꾸준히 여러분들이 중장기 관점을 모아가시면.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섹터가 금융 그리고 조선 이런 섹터들이 있었죠. 이런 섹터들에서 지금 엄청난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하반기에는 우주항공을 제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또 많이 밀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키워드로는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희비가 조금 엇갈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잘 가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캔들 쉽게 공부하시면 잘 가는 종목들 더 쉽게 선별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시면 전문가님의 슈퍼캔들 무료 자료집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직구 종목 최종적으로 어떤 종목 골라오셨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흐름이 시가청의 상위 종목들보다는 러셀지스라고 해서 중소형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증시가 강하게 밀고 올라갈 때 시청 상위 종목들로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갔죠. 특히 반도체가 대표적이지만. 지금은 중소형 주장세 나올 수가 있겠어요. 중소형 주장세. 그중에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우리가 컨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가져온 종목은 아톤이라는 종목이에요. 아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STO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안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 팀원이 사용하시죠? 거기에 보안 솔루션 들어가죠. 그 기술을 아톤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 인증을 하실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패스라고 하는 앱이 있을 거예요. 이거 만든 회사가 아톤이에요. 그리고 이 외에도 금융권에 들어가는 어떤 지문이라든가 그리고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을 만든 기업이 다 지금 아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금융 쪽으로 금융보안. 금융보안 이쪽으로 상당히 시장 점유율도 높고 그리고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지금 아톤이에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볼 회사는 아니다.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볼 회사는 아니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라인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라인들. 오늘 강한 돌파 흐름 좀 나아졌어요. 강한 돌파 흐름. 그래서 충분히 시세 상승 연속성이 있다. 그게 좀 보여지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보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다 말씀드린 거. 패스 아까 말씀드렸고요. 뭐 증권사들이라든가 뭐 은행들도 많이 있고 팀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들 다 여기 내용 안에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한번 좀 찾아보시고.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영업이익적인 부분들 보시면은 지금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지금 53% 증감세가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이대로 잘 간다고 그러면은 올해 한 연간 100억 원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싶으면서 기술력이라든가 지금 거래처 그리고 어떤 캐시카우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도 되게 지금 요새 같은 시대에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 관련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면 되겠고. 지금 이 제이지라고 하는 비욘세 남편이에요. 비욘세 남편. 케이팝에 베팅을 했는데 뮤직하우라고 해서 저작권을 보통은 우리가 다 사는 게 아니고 요것도 이제 조각으로 쪼개는 거예요. 1부터 해가지고 100까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만 원어치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STO죠. 일명.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이 부분을 투자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투자한 기업들이 다 성공했어요. 지금. 그래서 워렌 버핏도 대단하다. 이 사람 이렇게 칭송했던 부분인데. 일단 2대 지주. 그래서 지분율 20%고. 아톤이 지금 여기에 2.5%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아톤 지분 보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차트는 지금 이런 곳들이에요. 그동안 이제 답답하게 있던 부분이 이제 좀 돌파를 해주면서 여기 또는 이 이상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4,600원 이하 오늘 종가보다도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그리고 목표가, 선절가 잘 확인하셔서 아톤도 이제 좋은 결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직후 종목으로 아톤까지 만나봤는데요.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전략, 유동적으로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급락한 가운데 피할 곳은 머스크 관련 주다라고 시장 이야기 먼저 들려주셨고요.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자율주행과 로봇, 우주항공 종목들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의 직후 종목 아톤이었는데요. 자세한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지만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해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조영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추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